Q. 하나 생명이 딥 플러스 기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플레이옥도 준비하면서 충분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많죠. 연습 과정, 대회도 그렇고 다 후회가 남을 정도로 아쉬웠어요. 라스칼 선수는 그냥 잘한다는 느낌보다 더 올라가서 뭔가 경외스럽다,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선수여서 검머 시즌에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만나면 진 기억밖에 없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되게 배울 부분이 많구나. 되게 존경스럽다, 되게 좋은 커리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하나의 팬까지는 아니고 응원을 한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희망을 말해보자면 2대1로 이기면 좋지 않을까? 음... 2대0?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다랄까? 이번 서머에는 팀적으로도 좀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월즈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번 우승을 하게 된다면 1시대로 가는 거니까 우승을 향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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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